서바이벌 개그 오디션 KCOP 스타. 정치 개그계 명가 자한 엔터테인먼트의 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혼자 쳐서 단독으로 따먹는 웃음 보수 개그의 화신 나 대표입니다. 핫한 남자죠. 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갈릴레요. 갈릴레요. 오염된 개그 고칠래요? 진짜 개그 갈릴레요. 유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부족한 번호의 마술사 이현님 나오셨습니다. 언제든 웃길 준비가 돼 있는 오야지 엔터테인먼트의 이 의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해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트 선수 발굴을 위해 기획된 전국소년체전도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고 효자 종목이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역대 올림픽에서 빙상 종목으로 딴 메달이 모두 66개입니다. 자료 조사 열심히 하셨네요. 자료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희 직원이 줬는데. 왜요?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자료 추천만 물어보면 되게 긴장을 하세요. 껴들지 마시고요. 빙상연맹이 해체 위기까지 올 동안 도대체 문체부 문화체육부 장관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직무육입니다. 잠깐만요. 문화체육부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는 문화체육관광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 말씀 잘하셨네요. 네. 뭐가요 또? 목포 부동산 투기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직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놨어요. 났어요? 네. 났어요. 지난 20일에 탈당하면서 간사직도 같이 내려놨는데. 의원직도 사퇴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 반드시 특검 추진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잠깐만요. 지금 어떤 개그에 점수를 주시는 거죠 지금? 손 의원 목포 부동산. 아닙니다. 오늘 참가 개그는 빙상연맹 해체 논란이죠. 랜드게이터 아닙니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뭘 심사하는지도 헷갈리면서 심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의 빙상연맹 문제도 결국은 초권력형 비리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빙상연맹하고 초권력을 또 연결하시네. 한번 드러나 봅시다. 어떻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빙상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0.01초로도 승부가 갈리는 그야말로 100분의 1초가 권력이 되는 초권력형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 초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명명하고요. 그래서 제 점수는 초권력형 점수 0.01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나 대표님 애쓰시네. 초권력하고 억지로 연결시키지라고. 그렇게 애쓰진 않았습니다. 좀 웃었어요 그래도. 웃었으니 다행이고요. 갖다 붙이면 그냥 대충 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엘리트 스포츠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 아니냐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 개념이 엘리트 체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나 대표님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아세요? 엘리트 코스는 압니다. 제가 쭉 밟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괜히 물어봤네.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재능이 있는 소수 정예를 차출해서 전문적인 체육 지도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체육을 말하죠. 1970년대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국가 홍보자원에서 엘리트 체육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짧은 기간에 스포츠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 아버지께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서 이 스포츠 강국을 만들었다고. 저기요. 안녕하세요. 제 얘기는 진행 중이었고요. 이건 뭐 그렇습니다. 엘리트 체육 정책이 거둔 성과인 걸 분명한데.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스포츠 강국이 됐어요. 아버지. 저기요.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주세요. 참 짐작하게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 빙상연맹의 폭력 문제. 고질적인 바벌 문제. 엘리트 체육의 어떤 그늘이다. 그래서. 그래서 고심 끝에 빙상연맹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뭐 이거 뭐야 갑자기 이거.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는 해체만한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은 시간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저도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내가 진짜 많이 이렇게. 이거 지금 저 낚인 겁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해먹던 빙어낚십니까. 빙상연맹은 답하고 사퇴하세요.